우아 아 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하지마 하지마 나 너무 미안하다 이분 누구야 야 미인이다 미인이다 이분부터 보게 와 와 미인이야 어 이분은 되게 야 iron 야 이분 이쁘다 이분 이쁘다 누군지 야 어 그러네 일단 저랑 합쳤는데 괜찮죠 어 진짜 괜찮다 어 나쁘지 않아 어 진짜 괜찮아 저랑 합쳤는데 약간 미인형이야 진짜 나랑도 봐, 나봐, 나랑 여기 종국이가 있네, 여기 종국이가 있어 있네, 나 있네 저 얼굴은 내 얼굴이 확 있네 종국아, 너 딸남 예쁘겠다, 다 괜찮아 나, 나 너무 예쁘다, 수염 나가지고 동영도 주도 예쁘다, 나 안 더 예뻐 타는 남산이 자꾸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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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그래 저기 봐봐, 약간 남산이 나오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수염 때문에 이래 여기 남산이 너무 강하고 야, 광수야, 너 성공했어 야, 성공했다, 나 예쁘다 나 너무 예뻐 세찬이 어떻게 세찬이 어떻게 세찬이 어떻게 세찬이 너무 쎄 세찬이 너무 쎄 입이 너무 강하다 이분도 세찬이는 못 막네 야, 누군지 모르겠다, 날 못 막는가 도대체 누가 나와야 막을 수 있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 여기 저도 괜찮죠 어, 이분도 괜찮네 나쁘지 않아 남자 얼굴이 많다 어, 이분도 예쁘다 입만 교정하면 되겠네 어, 이분은 어, 종국이 여기 종국이가 좀 많이 나왔네 종국은 네, 어, 종국이 예쁘다 종국이 괜찮네 어, 저런 분 있는데 어, 예쁘네 여기 또 남상이에요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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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인이야, 진짜 미인이야 아, 저 수연만 지은이 예뻐 아, 눈이 애교살이 미치겠다 사람 진짜 어... 요번 두 번째 분은 광수 쪽에서 무너지시네 아빠 많이 닮았네 네 그 옆을 봐요 뭐 광수 아, 예 지금 아, 그 옆을 봐요 뭐 광수 아, 예 지금 세찬이 오늘 세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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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너 사진을 어떻게 하고 찍은 거야? 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미안해 죽겠어요 와, 야 눈물 나 진짜 야, 너 너무 강해 진짜 야, 솔직히 이분들이 너 소속해도 할 말 없어 야, 소속해도 할 말 없다 야, 귀여워 야, 귀엽죠? 이분 야, 제가 전체적으로 잘 섞이네요 그러니까 재석이 형 잘 섞인다 이거 아이돌 같은데?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 같은데? 야, 광수 괜찮다 시원하게 광수 야, 광수 내가 나쁘지 않냐? 시원하게 광수가 있어 야, 여기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아 아, 세찬이 아, 세찬이 아, 세찬이 야, 여기 아, 어떡해 야아 아, 세찬이 아, 세찬이 야, 미안하네 아, 어떡해 아, 세찬이 아, 세찬이 이거 치고 야, 미안하네 아, 그래도 그나마 나요, 저도 자, 이거죠 형 첫 점이, 둘 점이, 셋 점이 첫 점이, 둘 점이, 셋 점이 첫 점이, 둘 점이, 셋 점이 아, 형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해요 그냥 그만해요 얘, 얘가 훨씬 세요, 유전자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찬이 자매님들 가운데 이분이 최고 아, 맞아, 맞아 진짜 최고 와, 진짜 최고 미인이에요 아, 괜찮다, 괜찮아 아니요, 오빠 뭐가 괜찮아 이건 좀 그래 아, 약간 여기 저 얼굴이 많이 나왔어 그러네요, 제 얼굴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러네요, 제 얼굴이 좀 많이 나왔어 야, 이쁘다, 이뻐 야, 이쁘다, 이뻐 야, 이쁘다, 이뻐 야, 이쁘다, 이쁘다 아, 괜찮네 근데 이분은 조금 약간 싸나워 보이잖아요, 저게 무서워 약간 무서워 그러네 동국이 형 첫 실패다, 첫 실패 진짜 싸나워 야, 싸움 잘해 생겼네 이번엔 남자 전염무용, 전염무용 전염무용 전염무용, 전염무용 형, 이건 인정해요 이건 인정해요 인정, 인정 이건 전염무야, 이건 전염무야 오, 광수 이쁘다 이게 광수 나쁘지 않네 광수는 광수는 네 번째 분이 딱인 것 같아요 광수가 제일 난데, 광수가 광수가 너무 귀여워 광수가 제일 난데, 광수가 광수가 제일 난데, 광수가 이거 나 괜찮아 광수가 나쁘지 않네 광수가 제일 난데, 광수 광수 경수가 되 nuestros 광수가 제일 난데, 광수 이건 나이트메어다 나이트메어 이건 너무 무섭다 뭐 흉기 들고 있는 거야? 세찬이 유전자가 엄청 세네 내 입이 흉기네 입이 흉기야 근데 각자가 잘 어울리는 분을 꼽으라면 저는 저 첫 번째 분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세찬이는 그나마 세 번째 분이 제일 여기가 제일 나요 제일 그나마 세찬이 3번 나도 3번 오케이 오케이 3번 괜찮네요 이거 진짜 예쁘다 나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여기도 잘 어울린다 여기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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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네 너무 이뻐요 형 진짜 잘 어울리네 이게 제일 나아? 난 종국이 형 두 번째 아 두 번째야 제일 나아 맘에 드신 분을 띄셔서 가슴에서 주세요 아 그래요? 내 사진을? 어묵 데이지 저. 언젠가 에